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2년 연속입니다.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닌 12년 연속 1등에 빛나는 정관장 그 정관장의 수많은 제품 가운데 홍삼정 하면 한 해에 2000억원을 넘게 판매하는 그야말로 히트 상품인데요. 그중에 홍삼정 마일드는 바로 인기 라인이자 TV홈쇼핑의 정관장 제품 가운데 판매 1등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정관장 1등 제품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관장 1등 제품으로 하실 수 있도록 TV홈쇼핑 1등 홍삼정 마일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.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쇼핑백도 오늘 석 장이 같이 갑니다. 쇼핑백 정관장 제품 소개해드리면서 아무 때나 못 드립니다. 뭐 저 가정의 달이라든가 명절 두 시즌 이때만 잠깐 드리는 쇼핑백도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초반에 주문해두세요. 그리고 요즘 날씨 일교차가 워낙 또 크죠. 체온에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.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져요. 요즘 면역력 떨어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려요. 맞습니다. 체온과 면역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면역력이 더 많이 떨어져서요. 평소에 꾸준하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습관이나 식품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 홍삼 많이 찾으세요. 그래서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드시는 게 면역력 가면 홍삼이지. 그렇죠.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바로 그 홍삼 가운데서도 정관장, 정관장 중에서도 TV홈쇼핑의 1등 제품 홍삼정마일드는요. 여러분 좋아하시는 홍삼 농축액입니다. 아주 진하죠? 그렇죠. 여러분 이 홍삼 음료도요. 0.01%만 들어가도 홍삼 들어갔대 하면서 뭔가 기운이 솟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드는데요. 이건 여러분 홍삼을 아주 진하게 제대로 다루는 바로 그 홍삼정마일드예요. 네, 맞습니다. 6년근 인삼을 찌고 말려서 농축액을 만드는 기술과 과정이 정관장은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을 만큼 다른 곳에서 절대 똑같이 흉내낼 수 없고요. 여러 가지 유효성분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대로 진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거 저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좋은 건 뭐냐면 아주 진한 농축액이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무리 아무리 좋은 것도요. 일단 우리 가족들이 먹기가 좋아야 됩니다. 얘는 이 안에 스푼이 동봉이 되는데 이걸로 딱 떠서요. 많이 드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게 저 한 번 섭취하실 때 2g이죠? 네. 정말 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. 입술에 살짝 묻힌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딱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요. 와, 이 맛도 홍삼의 쌉싸래한 맛과 향이 제대로 느껴지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, 맞습니다. 정관장은 역시 농축액이지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남녀노소 누구나가 잘 먹을 수 있게끔 홍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드렸습니다. kn